여기는 한라산 한라산이 아니고 영주산 표선에 있는 영주산에 지금 중간 정도 올라왔습니다 햇볕이 굉장히 뜨겁네요 바람은 좀 살랑살랑 불어주고 여기 예전에 겨울에 왔었나 가을에 왔었나 근데 너무 여기 이 포인트가 너무 좋았어요 땀이 조금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우도도 보이고 성산일출봉 보이고 오름들이 가까이 보이고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천국의 계단이라고 수국이 양쪽으로 쭉 있는데요 그곳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천국의 계단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낮이라 굉장히 뜨겁네요 바람은 좀 시원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공사가 한창이고요 저 멀리 오름들이 다 발 아래로 펼쳐져 있습니다 올라오실 때는 꼭 모자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들이 있으니까 꽃 때문에 모자를 쓰셔야 좋습니다 방어를 할 수 있고 아 저기 멀리 하얀 구름 하나 구름 따다 드릴게요 일단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름에는 저녁 시간대 해가 조금 넘어간 다음에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시 정도? 4시 5시 정도? 왕복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한 5시에서 6시 그 정도 사이에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뜨겁습니다 영주산 정상입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세서 음수거 처리를 했고요 지금 정상부 모습을 한 바퀴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 한라산 정상에 보이고 있고요 구름이 한 조각 보입니다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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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화산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바람이 살짝살짝 불어서 다행이에요 시원합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좀 경사가 심해요 올라갈 때까지 시험시험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부분이 경사가 저 위에 까지 심하니까요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길 바라봅니다 어묵 전부 너무 좋아요 조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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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